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어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모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뉴스브리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요? 김태효 일본 마흔파리 차장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늘어났습니다 언제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수상이라든가 고위직에 수상한 것은 10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차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뭐합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에 또 정권이 바뀌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무를 바쳤습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시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못 가니까 공무를 바쳤습니다 전범들에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들에게 천왕을 신으로 믿고 천왕의 영도하에 전쟁을 벌였던 그 전범들 그 전범들 묘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중요하다고요? 김태호 차장, 정신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겁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하려고 그렇게 했죠 전쟁할 수 있게, 공격할 수 있게 아베 정권에서 시도했지만 그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 왜곡, 독도 문제, 사도강산 문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위대하고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던 역사는 위대하다 그것은 사과할 이유 없다 끊임없이 역사를 노략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본의 극우정권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가진 노력과 그리고 밀정까지 파견해서 했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마음은 알려고요 당신은 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태호 씨 독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빌리브란트 수상은 홀란드를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날 바르샤바의 유대인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 사과했고 유대인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일본이 이랬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었겠죠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뿐만이 아니죠 메르켈 총리 또 대통령 모두 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바르샤바게터본기 추모식에 항상 매년 참석합니다 그리고 헌화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버렸던 나치들이 버렸던 행각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까지 방문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깐 유럽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EU 통합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독일이 더 이상 침략전쟁을 안 할 것이라는 안심을 하면서 서로 경제 교류를 하고 평화 교류를 하고 한 권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EU의 출발이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또 나치를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그러면 유럽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어느 누가 독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는 척하고 다음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마음을 얻으라고요 김태호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김태호는 검사 집안이더라고요 부친이 대검 중앙수자방 출신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각종 공안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공안사건을 다뤘던 공안검사 출신이 바로 김태호의 부친입니다 김태호는 이미 대북관경파와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태호가 학자 시절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다수의 논문도 발표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의 밀정이 친일파의 거두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12년 지소미아 체결협정회 때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밀실협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김태호는 조선일보에 이미 여러 차례 칼럼을 게재했었는데요 일본인의 마음은 뭐냐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또 위안부 사과해도 한국인들이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이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엊그저께 얘기했던 일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공직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 조선일보에 2017년도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칼럼까지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지원협정, 한일 군수지원협정 이것은 바로 일본의 자위대가 상륙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죠 북한에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에 국지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이 군수를 지원한다 군수지원협정을 바로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김태호의 그 전에 주장 그리고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대일본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 김태호는 친일 부역성 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거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속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벌금 혐의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까지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군사기밀이 담긴 국정원, 기무사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인물입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집권기간 중안에 김태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자 이후에 사면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도대체 김태호 그러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일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고 국가 중추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꼭 징수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들이 봐라 지금 신중한 모닝 이슈톡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크네이비님.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밀정이라 부르지 마시고 일본 간첩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미영님. 삼호영희님. 일본어 같은데요. 눈물이 났다 그럽니다. 어제 이혼주 의원 당선되면서. SYC님. 닥터 K님. 양들의 수사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권지인국수님. 제이님. 당원들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배동호님. 정부 수반선철 출마 김비수님. 나타샤 김님.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힘이 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를 받으면서 올바른 소리. 그리고 품격 있는 유튜브 저널리즘. 대중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이 영화의 생활정치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선희님. 모든 게 드러난 외국 정부의 실체다. 1호님. 이 나라는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다. 채윤님. 스트레스가 확 날라갔다. 그럽니다. 호두만맘님. 안녕하십니까. 배동호님. 칭찬 감사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알타 크로즈님. 민주시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셨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힘내라. 안녕하십니까. 안드로메다님. 제가 메시지 삭제 안 했는데 삭제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금주님 안녕하십니까. 셀리님 안녕하십니까. 채윤님. 오늘 이현주 의원과 김태영 소장 출연하기 전에 민주당 전국 다원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어제 수락연설 동영상 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몸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 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간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험을 벗어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제 수락연설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그리고 자주민족 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것 제가 다 주소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개월 이상 벌어졌던 경선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얘기는 먹고사니즘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활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생명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태양 그리고 바람을 이용한 지방경제의 부흥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줄곧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언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는 건 중요한 언어입니다만 자칫 정쟁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고 국가비전과 사회비전과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합쳐서 85%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것은 바로 비전으로서 대안으로서의 지도자, 정치인을 당원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딸이니 강성당원이니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재명을 밀어준 것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을 만들어낸 것이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아마 투표한 인원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만 표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전체 표 수가요.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 25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투표율까지 합치면 100만 가깝거나 상당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했고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100만은 훨씬 넘습니다. 이것이 퍼퓰리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성당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딸입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아직도 강성당원이 이재명의 극일체제를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은 이미 집단지성이고 100만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은 85%의 지지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걸 왜곡하고 매도하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 당원대회가 창출한 것입니다.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언론과의 일문일담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수회담하겠다. 나라가 너무나 위기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개선해나가겠다. 상석세율 인하는 반대하고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가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단일당이 되고 극일체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민은 특정한 당에 경도된 것도 아니고 합리적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0만 20만이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 상시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하는 한 부등한 폭주를 제어해달라고 야당에게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야당의 본질이라고 일문일닭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봉주 후보는 왜 낙선했을까요? 저도 어제 놀랐습니다. 그래서 4등이나 5등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6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낙선운동을 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봉주라는 인물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온다 그래도 별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로 그래도 함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또 가벼운 말과 막말로 정치적 위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위나 5위나 할 거 아니냐. 그러나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우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또 당의 분녀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을 사과하고 자기가 실수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공격하는 명팔이 논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흔히 상당히 자기하고 다른 세력, 타자화시켜서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독재자들이 했던 아주 흔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은 절대로 소가 넘지 않았죠. 더 정봉주의 정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자기가 얘기했던 과거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 경력을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수의 당원들이 초반에 표를 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안타까워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싸웠다. 그러니 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과 싸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이고 확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가벼운 판단이고 그것은 바로 당원들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었고 당원들과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고 대상화시킨 거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자기는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는데 대표 경선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축격 세웠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자세에 대해서 당원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응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는 자기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왜 낙선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정치인 정봉주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난다 그래도 조용히 있다 그래도 그런 성찰과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정봉주를 국가의 정치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정봉주 후보 제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듣기 바라겠습니다. 당원들의 응징이 있었다. 그 응징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정봉주 후보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언론에도 하는 얘기가 이재명 사당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원성이 없어졌다 이재명 극일체제가 됐다라고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당화되거나 아니면 극일체제가 되거나 다원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중정당으로서 21세기 현대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대표 경선 외에 최고위원 경선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경선은 어땠습니까? 치열했습니다. 정말 순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봉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위 정도 하겠지. 유튜브 쪽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정봉주가 최선 5위 안에는 들어갈 거야. 그러나 1, 2, 3위 순위도 바뀌게 됐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어떻게 2등할 줄 알았습니까? 당신들이 죽였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였다는 반언이 아주 쇼킹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현희 후보를 2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침착하고 신중하게 당의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향후에 대한정당,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릴 건가에 대한 전략 전문가로서 자기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5위권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금의 국가 안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나 사성 장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극 체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일 체제입니까?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혼자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양성이 사라진 겁니까? 이것이 강성당원의 작품입니까? 언론개혁 MBC 출신인 한준호 후보를 3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틀막 정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 특히 이준석이라는 아 이준석이 아니라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 방통일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것을 한준호라는 인물에게 표를 준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4위, 5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이것이 한겨레의 경향신문 모든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갖고서 극일체제다. 다양성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대회는 대중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세계적 실험이었습니다. 세계적 실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가 1942년도에 12개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도에 102개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서구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반응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회와 정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권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권 엘리트 소수들이 독점하면서 의회와 정당을 자신들의 수당화 시켰습니다. 도구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민주당이 이걸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 그리고 이번에 당원대회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바로 자신의 주권자의 힘으로 의회와 정당을 대중에게 다시 찾는 이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민주당 당원대회에 이번에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서구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바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입니다. 이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은 우리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향후에 민주당의 역할이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정당들은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이번에 그 책임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아마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과 의회를 대중과 당원의 손으로 하나하나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권력과 행정권력 행정권력은 바로 윤석열 권력이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 어제 극적인 드라마를 쓴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됐죠. 이연주 최고위원 당선자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됐죠.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당선되신 이혼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당선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지해 주신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들 좀 하셔야죠. 네. 또 질문하실 테니까. 네.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네. 아 이거 괜찮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지방에 이제 불경 지나면서 네. 네. 지방에서 이렇게 그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 경선 컷오프 할 때 제가 3등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되게 높게 나왔고 시작할 때 물론 이번에도 여론조사 굉장히 높았죠. 네. 다행히. 네.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게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좌절하고 사실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네. 잘못 생각했나 보다 뭐 이런. 선거를 하시게 되면 결국 믿을 사람들이 대중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네. 대중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극적으로 역전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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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원들과 대중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궁금해요. 아. 아.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다 보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흐름. 네. 음. 이 흐름들을 어. 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한다. 아. 아. 지금 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 이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현상 같기도 하고 더더욱. 네. 청산 때도 그렇지만 이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전략적 전략도 그렇고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잘 갈 때는 이렇게 상승을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슬럼프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그걸 어떻게 알고. Martin.com Depot. 네. 또 지지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귀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의 당원들이 선택하게 된 또 국민 여론조사의 선택이 된 그 뭐라 그럴까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질과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건 fon. 저 두 가지인 거, 아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일단 윤석열 정권하고의 어떤 투쟁 이런 거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거. 사실은 제가 사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왔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특히 여론조사에서 그런 믿음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요. 그리고 이제 당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직권을 할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직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번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신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수석을 한 김민석 최고라든가 이렇게 보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 각각의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자리 배치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만큼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향후 정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드림팀이 탄생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점도는 아마 지금 이혼주 신임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일치하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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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각각의 이제 장기와 내세우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그 프레임과 방향성. 그러니까 투쟁도 뭐 그냥 세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투쟁의 프레임과 방향성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보색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그런 조타수 역할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선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라면 어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선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 다 있었겠죠. 다 있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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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간 그런 역할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역할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조화를 잘 이뤄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또 개성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그래서 이 선거라든가 이제 상대하고의 싸움에서의 전략과 그 프레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작전을 잘 짜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네. 어 그런 것들이 엿보이더라고요. 각각이. 그래서 큰 틀에서 김민석 제국께서 이렇게 좀 큰 틀. 그 다음에 또 당모를 잘 아시니까요. 네. 네.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준호 최고 뭐 또 각각의 다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 이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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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특히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이런 점에서 이제 동진 정책. 네. 영남. 네. 그 다음에 강남. 그렇죠. 네. 강남의 어떤 이해관계. 강남 주민들의 어 보통 이제 표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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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강 주변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또 영남과 강원도 이렇게 우리의 취약지역들의 표심을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건가 하는 전략적인 부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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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략계획 위원장이 오겠지만. 네. 어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젊은층의 표심. 이런 것들을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같이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당원들의 직접적 표현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Gao 석렬 정권 진짜 못 보겠다. 못 참겠다. 이거 어떻게 끌어 내릴 건가. 이 점도 민주당 지도부에게 상당히 단기적으로 요구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도 궁금해요. 지금 보면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상대가 도대체 주장만 맨날 하고 아무것도 안 내니까 일단 낸 다음에 빨리 내라. 니네 안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만 하고 변종만 울리고 있어서요. 답답한데 어쨌든 저희는 빨리 내라 안을 그렇게 계속 추궁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제3자 특검과 함께 또 킹건희 특검법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같이 끌고 가면서 동시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9월부터는 아마도 민생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생문제에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경제라든가 민생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진짜 엉망이지 않습니까? 민생도 엉망이고 이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민생 지원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그럼 정부의 안을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안을 내던가 이제 재상병 특험법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자기 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맨날 반대만 합니까? 야당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여당이고 자기가 야당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을 내라. 그리고 뭐 25만이 많으면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민생 어 그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당장 어려운데 장기적인 성장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동의하지만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 지금 다 지금 목전에 차있단 말이에요. 당장 망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촉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팀에프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대출을 해주면서 정부도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금리를 좀 낮추라고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저러나 아무리 합리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민주당에서 내놔도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니까 그런 것도 합리적인 걸 계속 내놓는데도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정말 참 오늘 이제 집행권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충원 참배하시고 지금 오늘 10시부터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워낙 바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아 네. 어쨌든 잘 협력하고 조화롭게 또 이렇게 단합해서 잘 가도록 하겠고요. 네. 네. 어쨌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우리 당원들 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고 그쵸? 전략적 투표를 주신 당원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할을 잘한다는 말이 가장 귓속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혼주 의원이 어제의 히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떨어질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혼주 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혼주 의원과 인터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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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님 꽃바랑님 S.Y. 우리가 해냈다. 네. 맞습니다. 연연TV님 세븐발 낙지님 네. 지튼 녹음님 백두산 타이거님 저희 공론장에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태영 소장 모시기 전에 아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계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 역사는 어떤 역사냐 1956년에 반독재 정당으로 출연한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승만 반독재 저항당으로 출범했죠. 그 이후에 민주당은 국민의힘당하고 역사하고 완전히 차별되고 대립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60년 70년 YS와 DJ를 중심으로 해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던 정당이죠. 특히 1980년 군부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전도안과의 투쟁을 통해왔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점처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사이비로 빠진 상황도 있었지만 그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향해서 투쟁했던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생명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국민은 민주당을 버릴 것이고 국민들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죽였다. 라고 외친 전현희 후보가 바로 2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패권적인 강대국 세력 또 일본의 퇴행적 패권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남북평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남북평화의 길은 냉전 다시 냉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패권 세력과 전세계의 그리고 극우 세력을 일거해 약화시킨 사건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이것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바로 이 구태 세력과 적폐 세력을 내쫓는 길이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에 민주당의 이 개혁 세력을 통해왔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했지만 불분만한 불분명한 개혁으로 검찰과 언론 재벌에 의해서 대책이 당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듣도 보지도 못한 사상 최악의 권력 재벌 언론과 테크놀화트인 검찰 무속까지 사적 권력화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총선 경선에서 당원 주권이 실현되고 또 어제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원 주권이 다시 한번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정당 민주주의 의회 주의뿐만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당원들이 다시 되찾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정당 당원대회를 중심으로 당원 오늘은 우리 잎경영 소장님이 당원 주권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태영 심리학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게 전국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전국 당원대회입니다. 명칭이 이번부터 이재명 체제와서 바뀐 것이죠. 어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확인된 다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확정된 것도 물론이고 최고위원 쪽이 이재명 대표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당심, 민심이 확인된 그런 대회였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이후에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당대표회담도 제안했는데 그런 것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 보시고 이재명 대표와 왜 연임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연임으로 했는지 좀 얘기를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은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 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 존중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 광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험을 벗어나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 독립 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언어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이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우선 현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파괴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데요. 예전에 계속 자살자 얘기를 많이 하셨죠. 사실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자살자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손 놓고 있는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자살률이 30%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 그런가요? 이런 심각한 상황 이재명 대표 표현에 의하면 상과 죽음의 경계에선 민생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수식어가 아니고 아주 절박한 민중들의 삶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겠죠. 답답하지.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두가 항상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러하고 또 자기 주변 가족이 다 서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층이나 소위 부르조하니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사는 게 그렇저록.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아. 세상이 뭐 이러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친인척 가족 다 빈민층 또 살아온 인생 자체가 친구들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겪기 때문에 훨씬 더 처절하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자살자 문제 같은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이.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절박함을 느끼신 것 같고요. 경선 과정 내내 먹산이즘을 가장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고 몇 가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그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용어 네. 한국 사회가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로 돼버렸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육체 노동자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들이 육체 노동자 되려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라의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생산직 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는데 청년들은 지원을 안 하니까 외국인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청년들은 욕하지 않습니까? 그건 청년들만을 욕할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은 거기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면 평생 밑바닥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힐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는 국가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 존중 사회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이 세상에서 귀중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만 저는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사실 서구 사회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은 노동조합의 지지에 의해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7, 80%가 넘고 그걸 지지기반으로 하는 3인당 정권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복지국가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행동들을 과거에 좀 해왔습니다. 경기도지사라든가 성남시장 이럴 때 노조 탄압이 아니고 지원 오히려 결성한 걸 도와준다든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라는 게 반드시 블루카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서비스 노조 비정규직 노조 그렇습니다. 또 사무직 노조 IT 쪽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사실상 똑같아요. 1인 노동자예요. 자영업자도 원래는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묶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이번에 민주당에 당원으로 많이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수권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노동조합과 긴밀한 제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합도 현재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탄압을 엄청나죠. 완전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노동조합은 또 이재명 대표의 개혁을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개혁을 달성하는 데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적 권리 얘기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단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썼어요. 민주당을 당원중심 정당으로 만드는 것도 이런 목적이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개혁을 하실 생각이 있다. 판단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셨더라고요. 외교안보 문제. 외교안보 문제. 전쟁 위기 있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전쟁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 번역의 길 남북이 그런 걸 반드시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지금 송열 광복절 기념사 좀 다 다루겠지만 들어오면 심각하거든요. 전쟁 위기가.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라는 말 자꾸 하셨어요. 함께 사는 세상 예전에는 대동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행복한 공동체라는 말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대동 세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동 세상을 표현하자면 행복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큰데에 가틀동 자를 쓴다는 것은 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등해지고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 사회가 이재명 대표의 꿈이란 말이죠. 이념이라든가 쓸데없는 대립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자주 썼어요. 뭐 한 예전부터 얘기한 대동 세상에 대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국 실형하기 위해서 믿을 거면 윤석열을 믿을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양보할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없고 국민들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함께 싸우나와이다 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 그럼 우리 심리학자로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당원들과 국민들은 여론조사 30%까지 했으니까요. 85%의 압도적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77%였습니다. 무려 15%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한 번 했잖아요. 두 번째 하겠다라는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국체제다 이재명 사당화다 오돈 언론이 떠돌아 냈는데 네 그랬습니다. 왜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당원들이 왜 이재명을 이번에 또 당대표로 왜 선출했다고 보십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뭡니까 심리는 뭡니까 우선 지금 전체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얼굴을 단 하루라도 더 볼 수 없다 맞아요 볼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화가 나는데 나날이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7일 행위 매국행위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을 빚었고 국민들은 거의 미칠 지경인 거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의 저도 돗닦고 있습니다 네 하는 짓 보면 뭐 거의 뚜껑이 열려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국민들은 탄핵이나 퇴진을 통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조기종 시켜야 된다 윤석열 선권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처절한 요구를 갖고 있다 저렇게 보거든요 한반대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포악무도한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거북권 지금 19번 행사했나요 21번입니다 21번입니다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것 같은데요 조만간 종교원의 이승만 다음이랍니다 이승만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 포악무도 그다음에 또 위험하게 그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가 돼야 되겠느냐 머닝머데도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 잘해야 됩니다 싸움을 잘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역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첫 손에 꼽혀있게 반한 사람입니다 싸움 잘합니다 한 번 붙으면 물러서지 않는 강한 전투력을 보십니다 실제로 그걸 보여줬고요 과거에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지 그런 과정에서 또 뭐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한테 그렇게 공격당하고 반개혁 세력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덮고 나가면 보니까 몸집도 좋아요 아주 네 맷집이 대박이죠 맷집 몸집이 하나 맷집 국민들이 볼 때는 저만한 정치인은 없겠다 설사 좀 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서 저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공익성의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실망을 계속했던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배신하고 맞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익적 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다 자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 드물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언론에서는 뭐 사리사역을 추구하는 악마로 막 묘사를 하고 있지만 공익적 정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과거에서부터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요 그런데서 이재명을 뽑으면 국민을 배신하지는 않겠다 공익을 추구할 것 같다 그리고 개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맞아요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이런 점에서도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아니냐 근본적 개혁? 네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기본사회 같은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수박들이 발목 못 잡게 방해받지 않게 이재명의 당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원 세력들을 대거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겠네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낙살했지만 그래도 반추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몽주 후보가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지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 당원들의 힘인 것 같은데 판단한 거예요 막판에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략적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방향 방향 정몽주가 낙선하게 해서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찍어준 거지 그것이 이현주 김병주가 된 것 같아요 전현이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정몽주 후보가 초반에 1등 했잖아요 1등이었죠 왜 그러냐면 정몽주 후보가 피해자라는 느낌 이미지가 있어요 가혹한 탄압을 받아서 계속 고배를 마시고 불운을 겪은 정치 그래서 일정의 조국 전 장관 비슷한 느낌 그게 안 됐다 안 됐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 번은 하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정몽주 후보는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명리하고 말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고 하니까 윤석열하고 잘 싸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런 게 복합되면서 정몽주를 이제 밀어준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죠 명팔이 사건이에요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감이 못 되네요 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정몽주가 처신을 잘못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거 볼 때 그때 그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야 돼 사과하고 그거는 사석에서 술 취해서 그냥 화끼미한 소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내 본심은 아니다 아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수습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몽주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 사과하는 쪽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해 정면돌파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역공을 취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팔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명팔이라는 얘기를 꺼낸 게 제가 볼 때는 실수다 도발적 언사입니다 일단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 비하하는 때 쓰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펌팔이 용팔이 그러네 펌팔이 이게 비하예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하 용어거든요 명팔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난 이재명 지지하고 기본 사회에 동의하고 해서 지지했는데 명팔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하하하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정한 것인데 그렇죠 내가 한 표 줬는데 왜 나보고 명팔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당원의 주권성을 완전히 타자화시켜버린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반감을 사는 게 있고 맞아요 또 민주당 분열에 일종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발언 때문에 뭐 명팔이 나오자 반발이 상당했잖아요 네 당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맞아요 이런 것이 당원들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음 아니 사람이 저렇게 경솔하게 저기서 저런 짓을 해 네 반성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정봉주에 실망했어 네 그리고 만약에 뽑아주면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사과를 정확한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들어가서 혹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뭐 하려는 거에 딴지 걸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예 아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하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정봉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표가 나중에 전략적 투표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표를 물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최고위원 당선된 다섯 명에 대해서 다 평가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떤 조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원들이 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전 실어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최고위원 다섯 분도 네 친정 최고위원을 뽑으려고 애썼다 당원들이 그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정봉주의 탈락과 다른 분들의 당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대한 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기준에 상당히 두고 있었다 당원들이 그렇다면 뭐 일각의 우려대로 이재명 너무 단일체제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죠 저는 형식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형식 논리다 오케이 극단적인 뭐 예를 들면 뭐 6대 4가 되면 민주주의고 뭐 9대 1이면 독재다 이거는 형식 논리입니다 단체부적인 네 내용이 문제면 내용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6월 항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80년대 한 번이니까 근데 저희 과에서 수업 거부 투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총학생에서 요구한 거죠 수업 거부 투표를 해서 수업 거부를 결의해 달라 그래서 이제 과에서도 수업 거부 투표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90 몇 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어 그래 일국체제네 이거 일국체제죠 그러니까 막 흥분한 그 독학생 그 약간 이제 보수적인 일어나서 화내고 다행성이 아니다 이거는 뭐야 북한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90 몇 퍼센트 학생들은 역시 저희 인간은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과가 파쇼화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결과를 두고 다른 과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부러워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아 너희가 대단해 어 그 정도 나왔어 궁금하는 줄 알았더니 어 가드 시위도 많이 나가고 자 이게 파쇼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타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훌륭한 정치인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 뭐 일극화는 뭐니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방 직구에 김구나 여운영 선생이 대권 단일 대선 단일 후보로 나왔다고 가장해 보시죠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90명 퍼센트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승만이 기어 들어와서 설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때 아 그러면 독재다 한국인들은 다 파쇼화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결국 중요한 건 네 네 이제 어떠한 과제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이제 그게 태스크가 됐어요 임무가 됐어요 네 최대의 과제는 국란 극복이죠 국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란이죠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많은 상황이 생겼잖아요 윤석열 조기종식과 저는 국란 극복은 동의하라고 봅니다 음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지 못하면 국란을 막을 길이 없다 가장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네 국가 멸망을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지금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데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뭐 최우선순위로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생각하겠지만 대표적인 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광복사에서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잘 싸워왔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때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이 지금 아직은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예 당대표회담을 하고 나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흔들어 내지 못한다면 장외투쟁을 빨리 결합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 밖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그래서 장내외투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과 당대표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어요 예 둘이서 대관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래요 받을까 말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 아 맞어 둘이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서 너 죽냐 나 죽냐 뭐 이제 싸우면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걸 활용해서 윤석열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이가 그런 짱구를 굴릴 수 있거든요 한동훈이가 네 특검법 어떻게 잘 합의해서 처리해 가지고 윤석열 연맹 해볼까 그리고 뭐 탄핵도 한번 해볼까 이 기회에 왜냐하면 민주당과 한동훈만 합작하면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거지 뭐 네 네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뭐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받을까 말까 근데 윤석열은 거꾸로 거꾸로 한동훈이 작살 낼려면 이재명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좀 해보면 안 될까 영소연합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해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받았는데 안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기도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걸 던진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예요 분열을 획책하고 상대방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만약에 한동훈만 끌어당길 수 있어도 반윤석열로 그래도 민주당이 의회에 대해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차원의 활동도 잘 하시니까 하고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제 국민항쟁이 타올라야 됩니다 마침 여름이 끝나가고 있으니 맞아요 가을부터는 좀 선선해지면 국민항쟁의 불길을 좀 당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도 끊임없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수락연소에 네 나왔던 얘기 기본사회를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잡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걸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사회에 나오는 기본소득 또 뭐 청년소득 또 노인소득 농민소득 이런 기본주택 이런 부분만 잘 된다 실현된다라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면 네 완전히 바뀌죠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걸 안하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회 자체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그거하고 반대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대학 동기하고 싸웠는데 그 문제로 싸운다고 논쟁을 했는데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야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 되겠습니다 안하면 미래가 없는 문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가 사실은 이제 기본사회 같은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IT 혁명이라든가 AI 혁명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만 집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계속 두고 둔다면 AI 혁명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극소수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생난을 처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인류가 도달한 풍요 수준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사실 어떤 경제학자는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다 지금의 과학기술 수준이다 생천력이 그 정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안 나눠서 문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나눌 생각이 없는 자들은 반대하겠죠 앞으로 인류가 이걸 나누지 않으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텐데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 소위 99%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져서 소비를 못합니다 그럼 소비를 못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생산해도 판매가 되니까 안되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장기 불황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수가 없어서 소비가 없어 수요가 없어서 지금은 수요 부진에 의한 불황이거든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의 경선 과정에 당원 주권이 실현된 거 이번에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원들이 판단하고 당원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 이거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어느 유럽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한국의 대중정당인 민주당이 이재명과 정당과 퇴락해가는 의회를 다시 국민 손에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행정권력 아니 윤석열 권력 행정권력과 사법권력도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국민 참여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들을 국민들이 장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위대해요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따로 분석한 책도 썼습니다 그래요?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책도 썼는데 뭐 한마디로 한국인은 대모의 민족이랄까요? 흡입이 형 동암 민란부터 시작을 해갖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현대사만 해도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프랑스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프랑스 대혁명 또 우려먹었잖아요 자기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다 이걸 막 내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명암도 못 내밉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맨날 해요 틈만 나면 이런 정도의 국민성 훌륭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쉽게도 젊은 세대는 지금 걸 많이 잃고 안타까워요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머지 잔존 세대라고 할까요? 공동체를 경험했던 나이 든 세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완수를 못하면 미래가 상당히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차원으로만 얘기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감 자신감 서구에서 얘기하는 효능감이죠 정치적 효능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국민들이 관망자 뭐 이제 때로는 선거 때는 심판했지만 평소에 관망을 했던 사람들에서 적극 참여하는 주체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재명 대표가 결합되면서 당내 민주주의로 지금 실현되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일부 몇몇 개파나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회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이 통제하는 정당으로 바뀔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개혁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랑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민주당을 통해서 아마 국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민주주의 진정한 완성 아니겠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고 맞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네 네 엄청난 일을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얼마 전에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축 기념사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위험한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기념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네 평화통일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무력통일노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기존의 한국의 통일노선은 평화통일입니다 박정희 때부터 네 문재인 정부까지 네 네 이승만 혼자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유일하게 근데 그걸 버리고 무력통일노선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목에서 그게 나옵니까 윤석열은 광복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그랬잖아요 맞아 미완의 과제다 아직 광복이 끝나지 않았다 광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북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일이라는 용어를 썼지 그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또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광복 근데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든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시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북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네 당연히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보고 강력 대응하겠죠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에 자유주의 자유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실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으로 북쪽을 점령해서 우리 체제로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광복사를 통해서 북쪽은 이걸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당연히 지금은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통일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과제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쪽을 먼저 먹겠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북쪽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정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 정권이 광복설정축사에서 남쪽 주민들이 평등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하면 오 그건 아니지 남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저 새끼들 저거 적화통일 하려고 해요 저 새끼들 저거 대놓고 저렇게 선언했다 내정간섭 시도다 과거 6.25전쟁 때 완전 정복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걸었었죠 네 자 그렇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북쪽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 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북쪽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부 정보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대요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확대할 겁니까 결국 삐라를 더 날리고 그거 날리겠다는 얘기 방송 대북 확산기 방송 더 하고 대북 인권 공세를 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북을 괴롭히겠다는 얘기에요 이걸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으로 이걸 하려면 혼자 힘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윤석열은 지금 이렇게 설치는 게 다 이제 미국 형님 믿고 설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미군사동맹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려면 국내 반대 세력을 작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가지도록 합격이 가지도록 국민들의 뇌를 세탁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고요 음 뭐 사이 그 지금 교수님도 걸렸어요 사이비 지식인 하하하하 가짜뉴스를 포장해서 유통시키고 있고 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평가하려 이익을 누리고 있고 네 이들이 바로 반자유세력이고 반통위세력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나 교수님 같은 사람들은 반자유세력은 예를 들었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반통위세력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이 됐어요 사이비 지식인도 당연한 거고요 이제 반통위세력이 됐어요 아 왜 윤석열이 얘기하는 통일은 무력통일입니다 흡수통일 그러니까 북을 공격해서 자유를 확장하는 무력통일인데 만약에 저희가 평화통일을 얘기한다 네 그걸 반대한다 무력통일을 그럼 반통위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승만 때 논리예요 맞아요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참으로 몰린 거거든요 맞아요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반통일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국가보험법 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위험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검은 선동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한마디로 국내적으로 공안통치나 파쇼화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고 결국 마지막 결론이 아주 심각한데요 끝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평화 번영에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2025년을 4년 올해를 네 5년이면 좀 그래도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 2024년이라고 했어요 올해 2024년 자 여기서 통일대한민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력에 의한 자유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전쟁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드디어 전쟁할 결심을 확고히 했고 이것을 공표했구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경축사에 1번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다 북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통일 원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모험적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체제를 정비했으니까 이것부터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2024년에 뭔가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김영현 처장을 국반부장관으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가 실질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강경파들이죠 신원식도 또 안보실장만 치고 이러면서 전진 배치시키는 전쟁 지휘부죠 사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동안 쭉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과제 이걸 흡수통일 무력통일하기 위해서 함일공조를 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세력을 다 작살내겠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도 그럴 사람을 안 친 거예요 앞으로 일본 욕하는 놈들은 반통일 세력이 되는 거예요 신의를 만약에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엄령 경비계엄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끊임없이 제일 걱정되면 끊임없이 북을 자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 사회를 흔들겠다고 공헌을 냈기 때문에 계속 뭐 삐라도 더 날리고 아마 장려하겠죠 김정은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대국방송 화성기방송을 이렇게 틀었으면 신원식 발언에 의해도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참고 있는 거죠 말려들기 싫어서 근데 이걸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자극을 했을 때 게다가 미국도 지금 19일 뭐 이제 좀 오늘이 19일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북쪽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한 가상 핵공격을 과장한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터 되면서 되면 윤석열이 얘기한 소위 이제 원년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끔찍한 얘기네요 하여튼 빨리 이제 명대표가 당선됐으니까 네 이것부터 좀 어떻게 막아야겠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얘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트리트 하이킹인 김태형 소장님 네 상당히 레디컬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잘 분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빈치코드님 네 호시탐탐 네 해강희님 네 올더 올더 푸드 인 더 월드님 네 이정은님 네 애쓰셨다 네 잼사랑님 조조님 네 오늘 네 네 네 네 아 오늘 뭐 서로들 뭐 하시는 것 같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느라고 잘 못 봤습니다 네 어우 많은 분들이 네 손오공님 나타샤 김님 강물민경님 불쌍해서 내가 더 불쌍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해주고 계십니다 미나님 네 조어님 이스라엘님 네 네 올더 푸드 인 더 월드님 네 네 오드리 헥보님 미르님 네 칸토님 네 장기직권님 네 네 김추룡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추룡님 안녕하십니까 예 SW키님 네 올더 네 네 또 이정은님 네 감탁덕키님 김양란TV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삼호 빙희님 네 이건 일본 어 일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스라엘님 블루나이님 네 네 네 예 또 감사합니다 네 이성은님 감사합니다 네 다드미님 안녕하십니까 블루나이님 네 오늘 저희들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극적 드라마를 쓴 이현주 최고위원 저희들이 전화로 간단하게 인터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서 비춰본 당원들의 심리는 어떤지 주권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심리학자 김태용 소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정치참여 문제 그리고 새로운 국가비전 문제 그리고 전쟁 위협이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 당원들의 손으로 하나하나씩 쟁취해내고 있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권의 실현인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행정권력 그리고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우리 손으로 다시 되찾아오고 우리 국민의 언론 국민의 사법부 국민의 대통령 권력으로 만드는 길이 향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은 결의와 신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시청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 김남국 전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재명 대표와 함께해왔던 김남국 전 의원과 요즘에 김영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박종원 대령 사건이 또 위기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의 수뇌보들도 갈아압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원 대령의 변호인이신 네, 김정민 변호사가 내일 출연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또 뉴스브리핑도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브리핑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 또 김정민 변호사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